인기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회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. 최근 아역 배우 여진구의 팬카페에는 지난 20일 진행됐던 해를 품은 달 팀의 회식 사진이 게재됐는데요. 게재된 사진 속에는 여진구를 비롯해 이민호, 김유정 등 아역 스타들이 밝은 얼굴로 장난을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.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풍 달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아 보인다, 아역 배우들이 너무 그립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